약간 이혜니 생각하고 한 질문인데 그럼 일단 이혜니는 원인 기초가 아니야 자 아이엔 산책 고 결백의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?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조금 알려줄 겸 마지막 막판 뒤집기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가 아닌 건 확실하게 알아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또 내가 공공지니까 음 증명한 방법이 없는 거야 분명한 방법 내가 만약에 버디캐스터다 너가 벌칙을 하는 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다 드리겠어 진짜 약속할게 진짜 알겠어 계약서 뭐 사약서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버디캐스터다 그러면 우린 그냥 우정 상품 갖고 재밌게 퇴근하면 돼 오케이 우리 알겠어 형은 한번 계속 믿어볼게 일단 아 진짜 믿어라니 오케이 그래 알겠어 일단 뭐 그거부터 쓸까? 뭐 100만 원 사약서?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건데 돌에다 쓸까 돌에다 확실을 못 찍겠어요 확실을 못 찍겠어요 확실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미래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 아유 오 오 오 오 제일 위험한 핵이 원래 핵심을 사는게 이은이형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오 오 이번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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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많이잖아 이엔서 받을까 봐 심장 쫄렸어 내 사랑을 받아라 저는 한 사람뿐입니다 아이엔이요 당연히 저를 뽑아줄 것 같아요 버젼 가능한 건 받은 거네 어 뭐야? 어 뭐야? 이엔이가 저를 버리는 거죠 저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제가 판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제가 벌칙하러 가는 그런 시나리오 확실을 못 찍겠어요 확실을 못 하겠어요 확실을 못 하겠어요 제가 센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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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 형? 얘네 아 이제 승민이 형이 아침 미션에서 1등을 했잖아요 힌트를 얻고 나서 초반에는 아 저 형 머니캐쳐 맞나 보다 이러면서 좀 그랬는데 저한테 사실 나는 너가 버디캐쳐인 것도 알고 있고 난 널 믿는다고 꼭 나랑 같이 가자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승민이 형한테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여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안 어 나 진짜 승민야 너 너무 궁금해 승민 진짜 너무 궁금해 과연 자 아이는 정치는 연기다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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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기 진짜 못한다 어떻게 하냐 진짜 못한다 야 너 질렀어 질렀어 예정치는 버디 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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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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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형 믿는다 나는 나는 머니캐쳐 나는 머니캐쳐가 절대 아니야 저는 승민이 근데 저는 아직도 승민이가 뭔지 모르겠어 걔가 버디인지 뭔지 확실하게 아직도 모르겠어 승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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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ten 둘 승민이 스 Oui 승민이 쎄 1 2 4 버디 캐쳐. 버디야? 버디 캐쳐입니다.